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4년 5월에 출고된 2014년식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패션 등급 차량입니다. 꽤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주행거리 14만 9,229km 판매금액 699만원 진짜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성능상태 점검기록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4년 5월 14일 출고 2014년식 주행거리 14만 9,229km 성능보증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구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D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에서 운전석 아펜다가 판금이 됐구요. 교환한건 전혀 없고 안에 권력사고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순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차량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이제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시트도 너무 깨끗해 보이고 바닥은 코일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네요. 핸들 리모컨 주행거리 14만 9,233km. 네비게이션은 상단으로 매립을 해놨구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지니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슬룸밀러 블랙박스. 적재함도 깨끗해 보이고 엔진룸, 필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자, 차량사진도 다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4년 5월에 출고된 2014년식 쌍룡 코란도 스포츠 CS7 4륜 패션 등급 차량이고 주행거리 14만 9,229km. 판매금액 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구요. 횐다만 판금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